소심위 90 대 10, 재심위 90 대 10. 그래서 분심위가 무조건 가실이 나온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소심위 끝나고 소송해 줄 수 있냐 했더니 재심위를 해야만 소송할 수 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 보험사! 소심위 끝나고 재심위 가느냐 곧바로 소송을 가느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재심위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 보험사는 소송하도록 실익이 없어서 소송 안 하고 이대로 끝낸다? 아니에요, 끝까지 가자고 그래요. 끝까지 가자고 그러세요. 4,000원 30만 원 냈고요. 과실에 따라서 돌려준다? 아, 이거 뭐냐 하면 이 얘기예요. 100만 원, 3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됐으면 90 대 10이잖아요? 그럼 상대가 90만 원 책임지죠? 90만 원 주시면 우리 보험사가 70만 원 다 가져가고 그리고 남는 20만 원 나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보험사가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준다는 거예요. 소송 가달라고 그러세요. 소송 실익이 왜 없어요? 일부 판사 만나면 소송 실익이 없지만 100 대 0 대에 마땅하죠. 그리고 만약에 90 대 10으로 끝나면 자부담금 다 받으세요. 그래서 자부담금 30만 원 100%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재혁 PD가 저한테 준비해온 거 강의안을 넣고 설명하겠습니다. 4월 18일 날 변호사들 의무조로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동차 급발진과 차량 결함, 자차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민식입법 3가지를 할 겁니다. 그중에서 1번하고 3번은 아까 검토가 다 끝났고요. 지금 2번만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할 겁니다. 같이 보시죠. 이 사진은 언제일 것 같아요? 몇 년 전쯤 갔습니까, 여러분? 거진 10년 된 것 같아요. 저 사진이 제일 그래도 제가 프로필 사진으로 많이 쓰는데요. 뻘딱 오가지고 살이 쪄서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기부담금 계산법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수리비가 100만 원, 자기부담금 20만 원, 자체부담금 80만 원, 상대가 100%, 내가 0%면 상대는 100만 원 내놔야 되죠? 그 100만 원이 옛날에는 우리 보험사 80만 원 받아가고 남는 걸 날 20만 원 줬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받아가고 남는 80만 원을 우리 보험사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보험사는 80만 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 90 대 10이면 상대가 90, 내가 10이면 상대 보험사는 90만 원 내놔야 되죠? 옛날에는 우리 보험사가 80만 원을 받아갔어요. 남는 거 내가 10만 원 받았어요. 이거 틀립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내가 받을 게 전체가 90만 원이죠. 90만 원에서 80만 원을, 우리 보험사는 80만 원을 빼고 이 10만 원을 내가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보험사가 80만 원 중에서 90% 받아가고 나는 20만 원 중에서 90% 받아가고 보험사 70만 원, 나 18만 원?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100만 원 곱하기 90% 마이너스 2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70만 원, 70만 원. 즉, 20만 원을 빼놓고 20만 원 내 거고 남는 70만 원을 보험사가 받아가는 겁니다. 80 대 20이면 옛날에는 우리 보험사가 80만 원 다 받아가고 나는 빵이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은 100만 원 중에서 100 곱하기 80% 마이너스 20만 원. 그래서 60만 원 보험사가 받아가고 이거 20만 원은 누가... 이건 노타치예요, 노타치. 20만 원 내 거예요. 그다음에 또 70 대 30이면 이게 소리엘 님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소리엘. 보험사는 우리 보험사 70만 원 다 가져가요. 나는 빵이래요.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번에 이렇게 판결했잖아요. 100만 원 곱하기 70%, 마이너스 20, 50만 원. 그런데 70만 원을 다 가져간 거예요, 옛날 식으로. 왜? 관행이다. 법원의 판결은 이상하게 나왔지만 그것은 옛날 판결과 다르다. 그래서 그건 판결이 우리는 인정 못한다. 다 받아갔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거 내놔라. 그래서 결국은 내놨잖아요. 처음에는 죽어도 못 준다고 그러다가. 상대 보험사에서 14만 원, 나중에 우리 보험사에서 6만 원. 두 보험사가 서로 협의를 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우리 보험사에서 6만 원 줄 때는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6 대 4면. 옛날에 우리 보험사가 60만 원 받아갔어요. 왜? 나는 내 손해가 얼마예요? 상대가 60만 원 책임지죠? 60만 원 책임지는데 우리가 보험사를 받으면 80만 원 빼라. 그럼 너는 없잖아, 마이너스야 없어. 옛날에 이렇게 쓰면 우리 보험사 다 받아갔어요. 우리 보험사가 먼저예요. 그런데 지금은 100만 원 곱하기 60%, 마이너스 20만 원은 40만 원. 내 거 20만 원, 노타치 보험사 40만 원. 국물이 있을 때 가져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50 대 50이면. 옛날에 보험사가 다 받았고 나 0이에요. 그래서 보험사는 우리도 30만 원 손해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100만 원 곱하기 0.5 마이너스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내가 20만 원 먼저 받아가고 50만 원 중에서 보험사가 남는 거 3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까지 다 설명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40 대 60이다. 그럼 상대는 40만 원 책임지죠? 우리 보험사가 다 받아갔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비율대로도 안 하고요. 100만 원 곱하기 40%, 마이너스 20만 원, 나머지 20만 원. 내가 먼저 받아가고 남는 거 우리 보험사가 받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70%고 상대가 30%이면 상대는 30만 원 책임지면 돼요. 옛날에는 우리 보험사가 다 찾아갔어요. 그게 아니고 100 곱하기 0.3 마이너스 20, 이꼬로 10. 내가 20만 원이고 보험사가 10만 원이에요. 내가 받아가고 안 받아가고 관계하지 말고 내 건 노타치예요, 노타치. 20 대 80이면 옛날에 우리 보험사 다 받아가고 나는 0이죠.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20만 원 가도 우리 보험사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내가 90이고 상대가 10이면 상대는 10만 원만 책임져요. 그런데 나는 20만 원이에요. 내 부담이 더 커요. 그럴 때는 이만큼만 받을 수 있어요. 남는 게 없으면 우리 보험사도 당연히 0이에요. 나 10만 원, 우리 보험사 0 원. 내가 100%일 때 상대는 책임질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0, 너도 0, 나도 0, 나도 0, 나도 0, 나도 0, 나도 0. 원래 보험사에서는 이 경우에 대비해서 자차보험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차보험에 내가 혼자 꼴아박았을 때, 내가 100% 잘못했을 때 그렇더라도 나는 20만 원만 내라, 보험사 80만 원 낼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80 대 20까지만 돼도 상대는 0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70 대 30, 상대가 30% 그래도 10만 원 남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또 거꾸로. 또 40 대 60, 거꾸로 상대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20만 원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또 상대가 50 대 50이면 그나마 30만 원을 받게 되니까 감사하잖아요. 원래 내가 꼴아박았을 때를 전제를 한 건데. 이럴 때 상대가 60이면 40만 원 받잖아요. 그리고 또 70 대 30, 소리엘 님. 아이고, 50만 원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요. 여기서 70% 되니까. 원래는 내가 혼자 꼴아박았거나 내가 확실히 100% 받았을 때 하나도 못 받아요, 80만 원 내고. 그런데 지금 70 대 30 되니까 5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자차보험은 내가 20만 원. 그걸 넘는 건 우리 보험사가 내 주기로 계약되어 있다. 나 혼자 돌아박았으면 우리 보험사는 한 푼도 못 건지는데 상대가 있어서 국물 내 것 빼고 남은 국물이라도 건질 수 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1, 볼소. 2, 틀렸소. 투표 시작!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 어찌 고맙지 아니한가? 감사하다는 소리를 못할 망정 어디 윙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어디 한 변호사가 틀렸다는 소리하고 있어요. 자, 쭉쭉쭉 100표 만드세요, 100표. 틀렸소. 나오기만 해 봐라. 우리 뚜비 나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뚜비가 안 물어요, 물질을 안 해요. 아이, 참나. 네, 100% 퍼펙트.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얼쏘. 자,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뭔지 아셨어요? 계산하는 방법 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니고 내 건 남겨놔라. 내 건 노타치다. 노타치, 근다리지 마. 근다리지 마. 자기 부담금. 근다리면. 안 돼요. 상법 682조를 보겠습니다. 손해가 나 혼자 꼬라박은 게 아니고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즉, 상대가 10%든 20%, 30%든 상대도 잘못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 보험사는 자기가 지급한 한도에서 얼마? 지금 180이니까 80만 원 한도 내에서 내 권리를, 나의 권리를 취득한다. 대위할 수 있다, 대위. 다만 보상할 보험금, 이건 전체 손해예요, 전체 손해에서.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객이 일부예요. 즉, 100만 원인데 2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다 줬으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너는 80만 원밖에 안 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 권리, 얼마큼? 20만 원. 20만 원은 아직까지 모자라요. 모자라는 거. 내가 손해 100만 원 받는데 20만 원 모자라요. 이것은 근달이지 마라. 노타치다, 노타치. 그런데 대보험 판결이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07 다 27721. 이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제3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지급한 보험 금액만큼 감소됨으로. 즉,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100만 원, 20만 원, 80만 원일 때. 70대 30이면 나는 상대, 제3자로 받을 수 있는 건 70만 원이에요. 70만 원에서 보험사라도 받은 80만 원 빼라. 딱 옛날 판결이에요, 이게. 공제해야 된다, 공제해야 된다. 옛날 판결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험사는 이 판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신도 빨리 나가야 돼요. 이게 2008년도 그랬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아주 훌륭한 판결이 나옵니다. 매우매우 훌륭한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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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good. 제가 bery를 몇 번이나 얘기했을까요? bery를? bery를 몇 번이나 얘기했을까요? 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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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ry... 100번 얘기했습니다. bery, bery 매우매우 훌륭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 여기서요. 제가 크게 했어요, 크게. 상법 682조 아까 보신 거죠? 일부만 지급했을 때는 그러나 일부만 지급했을 때는 손해액에 일부만 지급했을 때는 그때는 내 권리를 놓았지. 해야지 아닌 범위 내에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 나예요. 내가 보험자로부터, 우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도 80만 원 받았죠? 그러고도 아직 보상받지 못한 게 얼마예요? 20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미보상 손해액. 전체 손해액에서, 전체 손해액에서 100만 원이죠? 보험사로부터 받은 얼마? 80만 원 빼면? 20만 원은 아직까지도 내가 모자라는 손해다. 미보상 손해액이라고 그러자. 또는 대부분 전환 비치평양으로는 미전부라고 그래요. 메꿔지지 않은 거. 아직까지 메꿔지지 않은 만큼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여전히, 여전히. 빨간 네모. 이건 여전히 내 권리를 남는다. 그래서 일단 내가 먼저 가져가는 것이다. 내 권리가 남아서 나를 해야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의 제3자 상대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얼마예요? 70만 원이죠, 아까? 소리애림 사건. 미보상 손해액 얼마예요? 20만 원. 이거는 무슨 권리? 나의 온전한 권리다. 온전한 권리 네모, 네모. 온전한 권리 네모.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그걸 갖다가 행사하든 달라고 그러든 누굴 주든 포기하든 내가 구워먹든 삶아먹든 발로 뻥 차든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노 타치다, 노 타치. 노! 노 타치! 이 어찌 이 판결. 이 어찌 훌륭하지 않냐는가. 이 대법원 판결. 2012 다 27643, 27643. 단어가 몇 개 있었냐면요. 첫째 1, 여전히 내 권리다. 2, 온전한 나의 권리다. 3, 내가 행사하든 처분하든 관계없이 건드리지 마. 노 터치! 이 판결. 더 이상 훌륭할 수 없다. 1, 그렇다. 2, 아니다. 투표 시작! 이 판결이 최고예요. 682조를 해석하는 100%. 이 판결 더 이상 훌륭할 수 없다. 그렇다. 100%, 퍼펙트. 그런데 보험사는 옛날 판결에 그대로 지찍해서 내가 먼저다. 즉, 빼야 된다. 받아야 될 손해약에서 제3자로 받아야 될 손해약에서 보험사로 받은 건 빼라. 그래서 보험사가 우선이다. 빼는 게 우선이에요, 빼는 게. 지금 자부당을 다 빼잖아요. 그러니까 빼놓은 건 건드리지 말아요, 노 터치. 그래서 판결이 옛날에는 보험사 우선, 지금은 내 거 우선. 그럼 도대체 어느 게 맞느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전체가 다 모여왔습니다. 전체가 모여서 우리 교통정리하자. 그래서 나온 게 전원합의사 판결이에요. 대법관 13분이 모였나요? 13분 모였을 거예요, 아마. 보죠? 그렇게 헷갈리니까 대법원에서. 아니, 대법원이 중심을 잡아야지. 중심을 잡아서 그게 바로 2014, 다 462 하나하나 전원합의사 판결. 이 판결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보험사가 80만 원 대준 거 그거 내가 2% 대준 거 아니다. 그거는 내가 그동안에 내가 스스로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내가 꼬라박할 것에 대비해서 보험회사에 돈을 냈지 않느냐, 보험료. 그래서 준 것이니까 그거는 그것하고 내가 제3제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하고 별개다. 그러니까 공제하지 말아라. 그냥 노터치, 노터치, 노터치. 만약에 100만 원 다 대줬으면.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하는데 너희가 다 대주지 않아서 나는 남은 게 있지 않은 게 모자라는 거. 전부 되지 않은 거 그거는 내가 상대한테 받아야지. 너한테 받은 건 내가 그동안에 보험료 내서 받은 거고 이거 말고 별도로 또 제가 잘못한 건 손해배상청구권 해야지. 그래서 상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만 원, 80만 원, 상대 책임 70만 원, 70%. 그럼 상대 책임 70만 원이에요. 내가 우보에서 받은 80만 원은 공짜가 아니고 내가 낸 보험료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는 그건 끝이에요, 원래. 그런데 상대도 있네. 그러면 좀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도 있으면 아이고 주인님 상대가 있네요. 네, 저희가 가서 좀 찾아올게요. 그러면서 어떻게 찾느냐. 100만 원 곱하기 70%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20만 원. 내가 주인님 건 안 기다릴게요. 주인님이 아직 못 메꿔준 거 있잖아요. equal 50만 원. 그런데 이것만 저희가 찾아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대법원, 전원회차 판결 때문에. 여태까지 이걸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보험사는 버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낸 돈. 보험료 때문에 우리 보험사에서 나한테 준 거지 원래 내가 100% 꼬라박았을 때 나 혼자 꼬라박았을 때 어차피 80만 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데서 또 받을 게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뚜비가 아빠가 드시고 나서 나중에 되면 나 좀 주시겠지? 남는 게 있나 없나? 겸패, 겸패, 겸패. 겸패다, 겸패다. 겸패. 이렇게 충성스러워야죠. 주인님 먼저 드시고요. 남는 게 있으면 저희들 좀 주세요. 그렇게 기다려야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런 개들이 내가 주인이 먹기도 했는데 먼저 그냥 왕왕왕왕 해놓고서 남는 게 있으면 저보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게 바로 옛날 판결이에요. 그러면서 옛날 판결, 아까 얘기했던 이 판결이요. 옛날 판결, 아까 보신 거예요. 보험사 우선이 이것은 변경한다, 버린다예요, 버린다.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에서 찾아가서 자꾸만 이거 내미는 거예요, 보험사가. 금감원하고. 에이, 장난 미치겠네. 그리고 보험사는 저거는 화재보험이죠. 무슨 화재보험하고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손해보험이잖아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둘이잖아요. 자동차 보험하고 화재보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화재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잖아요. 아니, 10억짜리 집이 폴랑 탔어요. 그리고 8억 받았어요. 2억은 내가 손해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자, 자동차 100만 원 손해봤어요. 수리비가 100만 원. 80만 원밖에 안 내줘요. 내 돈을 넣어야 차를 고치니까 나 20만 원 손해봤자 똑같은 거예요. 무슨 분이, 무슨 놈이. 아이고, 이씨. 전원합치 판결 판결 대법관 몇 명 모였나 보죠. 한 명, 분,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열 분, 열 분, 열 분, 열두 분, 열세 분이 모여서요. 전원, 전원, 전원 일치예요. 전원합치 판결은... 얼마나 센지 아세요? 헌법에 대한 해석은 바뀔 수가 있어요. 헌법 재판에서는 옛날에 이렇게 나중에 바뀌고 다 하잖아요. 간똥죄, 합헌이다 했다가 나중에 위헌을 바꿨잖아요. 이건 안 바뀌어요, 전원합치 판결은. 최소한 몇십 년 동안 안 바뀌어요. 전원합치 판결. 중요한 건 보험사고에 대해서 내가 자차보험도 들었고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적이고 상대가 70%. 그럴 때 내가 손해보험 계약에 따라, 즉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것은 내가 보험료를 내는 대가적 성질이다. 그래서 그것은 손해배상적이고 별개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져서 공제하지 말아라. 즉 내 전체 손해 100만 원이다, 100만 원. 그리고 내가 모자란 게 얼마냐, 80만 원 받았다. 그러면 20만 원 모자라는 거 이거는 무조건되고, 무조건되고. 즉 상대가 책임져야 될 거 얼마야, 70만 원. 70만 원에서 나는 20만 원은 무조건 받아가는 거다. 예전에는 70 빼기 내가 받은 거 80. 그래서 우리 보험사도 우선권 줬는데 그러니까 빵,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머지는 아까 설명 그대로예요. 아까 쭉 여러 번 설명했죠? 사진 찍어서 보세요. 견폐다, 견폐, 견폐. 견폐다, 견폐다. 꾸비출두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안 한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방송에서 뉴스로 나갈 건데요. 지금 이 내용 갖고 변호사한테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 못 하면 변호사들한테 이거 보고 받아주세요. 수입료 30만 원이에요. 동네 변호사 조다로한테 부탁하세요.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이제 떠나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 문화사